뭐할라고? 엥?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겨. 그러니까 뭐냐고. 우주식냐? 우주식냐? 그게 뭐야? 엥? 이거 진짜로다가 우주에서 먹는건디? 아이스크림이 안녹는디야. 안녹아? 그게 어떻게 아이스크림이여? 탁.. 얘는 뭘 몰라요. 녹음은 우주로다가 못가져가자뇨? 안 녹게. 영하 40... 됐고. 어디서 샀어? 인터넷. 얼마야? 대게 29,200원. 더럽게 비싸네. 배송비는? 해외직구라? 1,000원? 그럼 거의 4만원이네? 그래요 이게 우주에서 먹는 건가서 그러니까 더럽게 비싸고 아 됐고 무슨 맛이야 나폴리탄 바닐라 미트초코 민초? 젠장 나폴리탄은 뭐야? 야는 민초 맛을 몰라요 아주 입맛이 나 지금 묻는 것만 대답할 수 없어? 나폴리탄이 뭐야? 딸기 바닐라 초코 들어간 겨 그럼 먹어봐 따잔 맛은 어때? 바닐라부터 단맛이 진한 왜 하스? 나폴리탄은 초코향과 바닐라향이 나는 왜 하스? 민트초코 맛은 좀 제대로야? 민트가 때만 밀고 가면 왜 하스? 그럼 아이스크림 대신 먹을만한 거야? 이호티 아이스크림 대신요 과자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미쳤냐 4만원 빌었어